무반주로 랩몬 해볼게요 너무 무반주로 많이 씬스 래퍼지 망생 기죽이 기간의 1순위 지 빌라 미 그러니 여기지 말고 비껴 기어 플리즈 겟더 포크가 마 딩 으아아아 이따가다 편해지고 감상했다 시청자분들 시키지 피곤해지지 않나요? 아뜨거 아뜨거 안녕하세요 핫댕입니다 아니 방금 들었죠? 랩 진짜 잘하는 이 친구가 사실 계속 몇 달 전부터 계속 따라다닌거에요 진짜로 누구야 저 진짜 페드위에요 아 잠깐만요 저 진짜 저 페드위에 따라다녔어요 이런식으로 하면은 진짜 유튜브에 바로 박채합니다 뭐죠? 아 진짜로? 근데 이 친구가 진짜 한번만 좀 자기 노래를 들어달라는거에요 맞아요 뭐야 누구야? 너 여기 들려? 어디잘길래 름질이 아주 좋아요 어디캐스트 날아오는거야? 핫 뜨거 덤말릭치? 제가 이번에 300을 대사해가지고 형님 진짜 페드이어가지고 덤말릭치 I'm ready 우리집 컴퓨터는 원래 돈컴이어서 노래방 못들어갔지 컴을 사자마자 핫도그 만났어 기분 쏘 안기모찌 반박을 못하지 니네도 만나면 기분이 오져버릴테니 이거이거 나도 유튜브 타는거냐고 좀 빡세게 해야겠네 친구들 모두 응원했던 내 랩 이미 넘어섰지 그 기대치에 내가 내 손이 와 도경 만났다 사랑해요 받고 채팅해 그리고 왕기모찌 이제야 유튜브 각잡아 시기질 두바지만 곧 있음 종딩 안생기는 여친을 고민해 너희 빛난 바람핀 여친을 차버렸지 더 원했던 유튜브 같네 현실을 깨딱 사고 생기는 인지도 만들지 분위기 더 간절하게 찾지 도경은 어딨어? 음악으로 바페 지민해 내 뿌리 알람 설정까지 했지 그리고 튀어나와 바로 여기 There is 폰도 벌어봤자 만정 못해 That's me 도경 유튜브 타기해줘 take me 어린 친구는 대표의 거리야 필요해 유튜브 깎고 생기는 구독자 홍바지 유튜버들은 미친놈 마냥 보지만 내게 건 기회야 도경 사랑해 반박을 못하지 니네도 만나면 기분이 오져버릴 테니 이거 이거 나도 유튜브 타는 거냐고 좀 빡세게 해야겠네 친구들과 따다다다 붙은 땀에 절어도 죽겠듯이 벌벌베따 방구 속에 갈파람 다 사랑했던 건 시절은 지금 맨 날아오게 하지 깎인같은 바퀴벌레 파리 많고 많은 양스러움 넘쳐나온 패브 그 사이에서 동교형을 샷아웃 타지 너도 발짓 태도들 배장이든 제끼고 직진 이 케임마냥 누가 뭐래도 갈거야 피할 곳이 없던 그 날벼랑 이제 내가 도경의 아머다 내 친구들인데 속어머 갱스타 이제 기억해도 내 이름 세 글자 나야긴 너네와 다르게 유튜브 각이 되는 행보 보면서 나잉 반박을 못하지 너네도 만나면 기분이 오저버릴테니 이거 이거 나도 유튜브 타는거냐고 좀 봐주게 해야겠네 유튜브에다 박아버려 랩으로 된 문신 병신에서 영상 하나로 변신 도경이 형 만나려 노거리만 갔었지 근데 난 우연차게 만나버렸지 나랑 친구가 뛰자고 go away 아니 옷은 나한테 버릴거야 도경이 형 성덕으로 난 이미 걸었다고 내 힘이지도 방송 타고 싶은거 맞아 유튜브 각장나 플롱 아파트 팔짱한 집앞 방구 속에 랩을 외고 자기 만족 그들은 너 아직 기억하냐 한가에 나의 놈이 아가리만 놀래대 야 니가 방구 속에 인생 알아라? 너를 딱 보면 아린턴데 양심일도 없는게 빠니보염 마치 쓰레기장 나를 믿고 따라와 주는 친구들은 다 응원해줘 올라가는거 유튜브 각이 계단 컴을 사자마자 핫도그 만났어 기분 쏘 안기모치 환박을 못하지 너네도 만나면 기분이 오저버릴테니 이거 이거 나도 유튜브 타는거냐고 좀 빡세게 해야겠네 핫도그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아니 뭐야 책상 비트 앗 뜨거 미쳤다 야 개장해 아니 근데 가사 진짜 이거 직접 쓴거죠? 당연하죠 난 이걸 본인이 쓰고 이렇게까지 부른다고 오 그런 칭찬 받아보고 싶어 이제야 돌을 막 보니 시기 질툴 받지만 곧 지난 트위니한 생기는 여신을 고민해 너인 벅 하나는 우리는 벅 개의 뿐이 원했던 벅 현실을 깨턱 쌍고 생기는 인지도 만들지 분위기 더 간절하게 찾지 도경은 어딨어 음악으로 팝배 증명해 내 뿐이